이제 여기가 밀양 톨게이트인가요? 응 19,000km 멀긴 멀다 357km 응 언경이랑 풀로 운전 다 했어요 지금 찬이 케어하면서 찬이 뽀뽀 이제 A씨에 참가하러 이제 토요일 날 연습하러 왔어요 왼쪽 밀양 날씨가 뿌리 뿌리한데 잘 나올 것 같아 흐린날이 또 잘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첫번째 포인트로 가산저수지 가고 있어요 가산저수지를 가고 둘러보려구요 밀양강 그쪽도 둘러보고 그리고 덕복두도 가보고 수로도 가보고 서수지도 가보고 하면서 등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오랜만에 보네 진짜 밀양 점심은 짜장이지 밀양 멀다 멀 멀 멀 멀 할머니 삼촌 찍으려고 낚세 잘 보고 넘어지면 부러져요 할머니 할머니 지금 여기 없어 앞에 잘 보고 응 응 응 자 지금 가산지로 왔어요 찬이랑 우리 팀 팀 챌린저 해가지고 가산지로 왔어요 아이잉 포인트인가 봐 포인트인데 오! 나갔어 오 나이스 역시 찬아 뒤에 있으면 안돼 찬아 삼촌 뒤에 있으면 안돼 위험해요 나쁜거 아니래 찬아 줘봐 아빠가 던져줄게 눌러요? 어 눌러서 해봐 할 줄 알지? 누르고 숲을 잡고 삼촌 먼저 잡겠는데? 야 엉켰어 야 엉켰어 아니야 아니야 손 대지마 엉켰어 역시 엉찬 좋냐? 야 찬아 오르스타즈 아니 이거 야 이거 가져가 할거면 찾아 네가 너무 심하게 났는데 아니 주렁킴이 심하다고 아 진짜 갔다 이래 선생님 연락 오셨습니까? 아뇨 안왔어요 신청하셨죠? 아뇨 아셨어요? 네 거기는 안했어요 아 거기 말이 많아서 맞아요 다 엄청나게 다 안해 아 아 아 저거 쓰레기 키가 다 잡았어요 뭔 쓰레기 키가 다 잡았어요 뭐 쓰레기 키가 다 잡았어요 아까 와가지고 크리베베가 다 잡았어요 네 맥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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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검 오셨는가 아니 난 진짜 어버쿨 한진 안 좋은거 같애 아 힘들다 낚시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붙고 입구 적당하려 개 요즘 드 sustaining 육입 저력 만 doll 사망 벌 셋 옆 사망 그 공 오키 아침 시간대라 고기가 좀 떠있으면 좋으렴 아침 시간대라 아침 시간대라 아침 시간대라 아침 시간대라 뜯어집시다 하는데 너가 안가는거 아니야 네 안가요 붙으면 욕이 날아오겠지 바이브레이션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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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às Shapes 거친 거 간다들 볼 건가 우리 팀은 다 있네 좋네 성수씨도 있는 건가 네 아 좋지 그런 용도면 진짜 좋은 거지 네 떨리면 괜찮네 처음 써봐가지고 이씨 어제 라인 감았어요? 아니 저도 안갖고 갖고 먹기만 했는데 어제 태클 정리하는데 준비가 반걸렸습니다 난 하지도 못했어 그냥 로버지가 하나 갖고 왔어 애는 재워야되지 시간은 가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게임 내일 붕어 하신분 없으면 저기 꽂아 놓으면 나올 것 같은데 걸었어요 걸었어요? 응 맞나 여기 이만큼 앞이 방수가 누구야 아 아 또 걸렸어 네 수초에 걸었어 수초에 걸었어 수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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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씨 나중에 하나 사줄게요 넓은지그날 써야되겠다 어 망했어 좋다 지구품도 있고 걸릴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민호가 어저께 산건데 바로나? 민호가 던져봐야지 아 좋은데 여기 장화 신어도 입수는 안되죠? 입까지 가능할거에요 아 발모? 네 예외.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전쟁 아름다운 전쟁 아름다운 전쟁 좀 보여줘 상훈아 바이브로 걸어왔어 바닥이 좋네 바이브로 걸어왔어 그래 짠물 좀 빼고 가 아 진짜 빼고 싶다 다만 손질로 꺾어봅 의왕 자 바이브레이션으로 하다가 끊어먹고 골바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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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뻘바닥인데 아멘 오케이 히트 그렇지 돌에서 튕겨나올때 먹네 좋네요 가산지 첫 패스 좀 건지러 왔습니다 좋네요 그래 나쁘지 않아 색깔이 이쁘다 오랜만에 민물 오랜만에 됐습니다 찬아 어 완전해 너 핸드폰 어쨌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런거지 가만 보고싶다 왜 이렇게 어색해 어 아 만난지 오래되가지고 카메라만 켜면 이제 하하 두 마리 잡고 나면 이제 스케치 아 두 마리 잡고 나면 이제 스케치 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이게 보니까 아 수온이 지금 뭐 한 10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엄청 아 말하잖아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양말 벗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들어가지마 알았지 양말 챙겨 상훈이 못잡아서 안 돼 잡고 와 핀 찍어줄테니까 잡고 와 아 아니야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 야 낚싯대 엄찬 앞에 삼촌 낚싯대 있어 발굴하면 큰일 나 삼촌 우승 못해 왜 못해 낚싯대가 있어야 낚싯대에 가지 응 손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가게 어 집에 가게 어 왜 너 말 안 들어서 왜 말 잘 들을 거야 아니 안 들었어 그래 안 들었는데 너 방금 안 듣는다고 응 잘 못 올라가 그래 조심히 올라갈 수 있어 응 오 안 부러지네 너무 근데 길에 뿌여졌어 알았어 잘 올라가 양말 엄청 알았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 쎄쎄쎄 안 올라가면 집에 갈 거야 하나 둘 빨리 오 오 너가 부러지겠지 아니 응 안 부러지겠지 진짜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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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총 기다리자 도망쳐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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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신어 알았어 빨리 신어 왜 하하 아 잡았다 또 넘어진다 신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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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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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넘어져 또 넘어 커서 넘어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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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너 넘어져서 안 돼 무릎 봐 안 넘어질게 이제 진짜 시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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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운동화 신어 왜 뛰어다니기 편하게 응 자 신발 벗겨지니까 운동화 줄게 응 응 알았어 응 기다려 삼총 올 때까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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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